아 소민이 잘 쳐요 소민이 잘 쳐 소민이 잘 쳐 아 이거 완전 알지 완전 알지 야 근데 이건 어려울걸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저거 귀엽게 하지 마 야 괜히 귀엽게 하지 마 귀엽게 하지 마 야 괜히 귀엽게 하지 마 근데 이 댄스 자체가 맞추기가 힘든 사크라 사크라 한 한 한 와 뭐야 이거 어떻게 보셨어 와 이거 뭐야 나 서랍해 야 이걸 보고 어쩜 맞췄어 아니 이 형이 이 형이 이 형이 이거 맞아 박가쳐 박가쳐 야 맞아 이거 사크라 야 이거 빨개졌어 형 이거 무조건이지 이거 이걸 봐야지 내가 볼 때 이거 난이도 진짜 상이었거든 와 야 근데 좀 전에 니 여자친구 왔었어 예? 너 문제 맞췄을 때 어디야? 여자친구가 와서 막 되게 좋아 가던데 하하하하 여자친구가 와서 막 되게 좋아 가던데 하하하하하하 진짜 쉽다 야 이거 됐다 이거 진짜 쉽다 이거 유명한거죠 준영이 한다 저거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준영이 한다 저거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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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뭐 진영이가 그냥 바로 카피네 바로 카피 계속 보고 싶은거야 소민님 아 소민아 아주 그만해 아 오래 본다 이거 진영이가 알거에요 이건 탑볼이야 준영이는 아니에요 춤을 그대로 따거든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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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봐 사랑해 너 이 느낌 이대로 이대로 생각만 해도 난 향해져 그렇지 아 이거 봐 와 진짜 득적자다 아 근데 저 너무 너무 잘해서 아 둘이 뭐 어 뭐 더티댄스야 뭐예요 둘이 뭐 더티댄스야 뭐야 둘이 더티댄스야 뭐예요 더티댄스야 그게 뭐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미치밖에 남긴 너 앞에 혼자난물 니가 할까 봐 모르라 미치문에